1. 케빈 공고 맞다, 참. 케빈, 이거 볼래? 좀 전에 올라왔더라고, 네가 관심 가질 만한 재형 공고랑 휴대폰에 도착해뒀어. 와, 사파 고마워. 나 이 기업도 눈 역겨 보고 있었거든. 음, 외국인 유학생 인턴을 꽤 많이 봤네. 케빈아, 꼭 지원해봐. 그래, 너라면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거야. 음, 근데 마감일에 닥쳐서 지원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니까 미리 양식에 맞춰 준비해줘. 혹시 모르니까 면접 멘트도 생각해놓고. 알겠어. 얘들아, 역시 너희가 최고야. 아, 잠깐만. 라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가. 그래, 잘자. 굿나잇. 알았어. 먼저 간다. 네, 그래. 굿나잇. 자자. 좋은 꿈꿔. 바이바이. 서로를 생각해주는 친구들의 모습, 정말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라면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여러 번 나온 표현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가 관심 가질 만한 제형 공고랑 휴대폰에 저장해뒀어. 미리 양식에 맞춰 준비해줘. 혹시 모르니까 면접 멘트도 생각해놓고. 아, 어여, 놓다. 두 단은 어떤 행동을 끝내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가족 사진은 보통 어디에 놓으세요? 저는 가족 사진처럼 중요한 사진을 벽에 걸어요. 가족 사진은 계속 벽에 있겠죠? 가족 사진을 벽에 걸어 놓았어요. 아까 케이크를 사왔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룸메이트에게 물어봐요. 아까 사온 케이크는 어디에 뒀어요? 룸메이트는 상할 것 같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케이크는 계속 냉장고 안에 있겠죠? 친구가 말해요. 날씨가 더워서 상할까 봐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또, 오늘 공부하는 아어요, 놓다. 두 단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끝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친구와 다음 주에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벌써 짐을 다 싸서 제가 말했어요. 여행 짐을 거의 다 싸네요.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시간이 없어서 미리 다 싸놓았어요.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